세상에 온 지 펀퍼 아이고 톡소리 장군님 어디갔다 잊지 ó 오 너 흰을 잘 만났다 내가 너흰이 잡아먹으려고 쯀 많은던 temene-엑ık 힘들게 날아 왔다 뜨어보시오 장군님, 제 말씀 элем쌤 test set up reb incred 깊 purchaser 07'2 formidable 얼려두면 충기가 여러개 뚫려 얹는 이 한 공기를 콕 징기며 삐마리 새끼들 나옵니다 뭐 하면은 그 속에서 하루에 1,500마리씩 그냥 하고 나오고요 그 속에서 예 또 들어 오십시오 들어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뭐 한 공기를 콕 징기며 개창시의 돼지 새끼 죽은 것 나오너라 뭐 하면은 몇 달에 몇 일이라도 그저 언젠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들어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믿던십시오 다중치를 돌려놓으면 충기가 여러개 뚫려 얹는 이 한 공기를 콕 징기며 삐마리 새끼들 나옵니다 뭐 하면은 그 속에서 하루에 1,500마리씩 그냥 나오고요 그 속에서 예 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뭐하는 공기를 튕기며 개창시에 돼지 새끼 죽은 것 나오너라 하면은 몇 달에 며칠이라도 그저 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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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나오는지 쳐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승객 여러분 지금 휘두로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합니다